검찰과 민주당의 거의 정면충돌, 치킨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나서준 것은 바람직하다. 해결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만남으로써 일단 탈출구를 만들어줬다. 지금 검사들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 탈출구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탈출구가 될 수 있고 검찰에게도요. 왜냐하면 검찰도 지금 완강히 저항을 하다가 일단 잠깐 멈췄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말씀 중에 세 가지 요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의심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형사사법 구조를 짤려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이 검찰의 자기정화, 자정운동,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거의 균형추가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균형추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 대한 자성 촉구, 그쪽에 훨씬 무게추가 가 있다, 저는. 아니, 그런데 김기만 대표님. 어떤 권력기관이 대통령이 자정이 필요하다, 자성을 해야 된다 하면 자성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한 얘기로 자꾸 들려서.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이 그것은 지상명령, 정언명령은 아니라도 최고 권력담지자가 검찰총장을 향해서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 있게 촉구한 겁니다. 아니, 무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검찰의 반성, 자정으로 나타나는가, 또 하나 오늘 4.19여서 특별히 그런데요. 제도라는 게 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나 선해라고 그러죠. 선의의 이해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불신에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관대도 이렇게 자정, 자성만 이야기하는 건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자신도 스스로는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켰다가 정면으로 배신당했고 두 번째 시킨 김오수도 지금 전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김오수 총장은 작년 6월에 취임을 해서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존재 하나 작동하지 않는 총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검찰총장으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했습니까? 김학의 무죄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검사 3명, 룸사롱, 이 사건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해야 되는데 99만 원으로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김오수 총장 때입니까? 네,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고. 자, 너무나 분명한 지금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지금 소환조사도 한번 안 했어요. 이게 지금 김오수 총장 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총장이 갑자기 지금 이런 권박 완수의 측면에서 이렇게 나서서 내가 검찰총장이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워요. 왜 지금까지 9개월 며칠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용감하게 다 서느냐.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김 대표님 오늘 처음 뵙는데 그런 김오수 검찰총장의 행태도 문제지만 9개월 넘도록 아무 일도 안 할 사람을 검찰총장에 시키고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사람을 시키는 문재인 정권도 문제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은 대통령님의 인사에서 일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